이번 섹션에서는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예를 몇 가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봤던 내용과 앞부분은 좀 반복되기도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3 equal column가 3개의 열을 동일한 사이즈로, 즉, small size 스크린의 경우에, 뷰포트의 경우에 4, 4, 4 주면 3, 4, 12 에서 한번 봤던 우선 예열을 쓸 겁니다. 즉, 첫번째 컬럼은 4 컬럼 쓰구요, 두번째 컬럼 그룹은 또 4 컬럼,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새로운 내용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row 안에 이런 3개의 동일한 크기의 컬럼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unequal 컬럼, 즉, 컬럼의 사이즈를 다르게 주려면 숫자를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3, 6, 3 합의 12가 항상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볼까요? 3, 6, 3 인데, 지금 보다시피, 그 small size 대 3, 6, 3. 그리고 큰 데스크탑으로 확장되는 것도 기억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케일업이 된다고 했죠. SM, small size만 정의했을 때는, medium size나 large size일 때도, 자동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줌아웃을 하면요, 그 스크린이 large size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3, 6, 3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역시 이번에도 unequal 컬럼인데, 이번에는 2개, 4와 8, 뭐 굳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nested 컬럼을 한번 볼까요? 뭐냐면, 그 중첩된 겁니다. 2 컬럼인데, 중첩된 컬럼을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인데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폭을 갖는 열들이, 타블렛에서 시작해서 큰 데스크탑으로 확장되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줄 건데, 그 중에서요, 큰 열, 특히 같은 폭의 큰 열이 두 개의 열로 확장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보는 게 훨씬 더, 예를 본 다음에 이 설명을 듣는 게 좀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지금 볼까요? 일단은 그 결과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요, 컬럼 sm8이 있구요, 컬럼 sm4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8이고, 오른쪽은 4니까, 이 행은 당연히 합이 10이니까 하나의 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행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내용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이 위로 소스 코드에 가서, 어떤 구성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전체 행은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여기까지가, 전체 행이, 디비전이, 자, 행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 안에 첫 번째 컬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요, 두 번째 컬럼은 이겁니다. 두 번째 컬럼은 4개를 쓰는 거구요, 첫 번째 컬럼은 몇 개를 써요? 8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8 대 4 비율로 씁니다. 그런데, 이 8의 안을 또 둘로 나누는 겁니다. 또, row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12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8을 12개로 해서, 그것을 반반 하려면 6과 6을 써야죠. 그러니까, 전체 6을 쓰는 게 아니라, 이 8에서의 이걸 12로 보고서, 6 대 6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실험을 제대로 해 보려면, 여기에 내용이 지금 잘려서 그러는데, 자, 두 번째 컬럼의 내용을 제가 좀 더 많이, 컨텐츠를 좀 늘려 볼게요. 제가, copy & paste 로, 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보세요. 즉,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8 대 4인 비율인데, 첫 번째 컬럼을 반씩 나눠서 쓰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중첩된, row 안에 또 row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의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 12 기준으로 해서, 몇 개씩 그룹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을 또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스팬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믹스트 컬럼을 한번 볼까요? 모바일일 경우와 데스크탑일 경우가 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엑스트라 스몰과 스몰과 미디엄과 라지를, 우리가 결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합해서 쓸 때는, 서로 다른 배분을 주기 위한 경우죠. 왜냐하면, 같은 폭을 주고 싶다면, 그냥 작은 것만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엑스트 스몰과 스몰에 대해서, 포기의 배분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엑스트 스몰만 지정하면, 스케일 업이 된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스케일 업이 아니라, 다르게 주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행은,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12개를 그대로 다 쓰고요. 그런데, 여기 6이 따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12개가 넘어가면, 그 뒤에다가, 어차피 스택업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만약에, MD, 즉, 미디엄일 때는 8대 4로 나눠 쓰는 거고요. 얘는 6대 6인데, 4대 4대 4로. 얘는 6대 6인데, 그대로 6대 6.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스케일 업을 해보면, 줌 아웃을 해보면, 픽셀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관계로, 라지 스크린으로 변하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볼까요? 지금은, 스몰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X, 스몰이 작동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컬럼은, 12대 6이니까, 12. 전체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는, 그냥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 줌 아웃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8대 4로 바뀌고 있죠. 이 레이아웃이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정도일 때는, 두 번째 거는, 6대 6으로, 반반씩 나눠 쓰던 거에요. 그죠? 6대 6으로. 그런데, 4대 4대 4로, 지금 제가 줌 아웃을 하면은, 4대 4대 4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거는, 계속 6대 6으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케일 업이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6대 6, 스몰일 때도 6대 6, 라지일 때도 6대 6, 미디엄일 때도 다. 그죠? 자, 일단은, 6대 6인 경우를 먼저 보고요. 지금 6대 6으로, 엑스트라 스몰일 때,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6대 6이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스케일 업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제가 줌 아웃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아무리 줌 아웃해도, 6대 6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리드 컬럼은, 항상 합이 12여야 되는데요. 하나의 행위에, 만약에, 12보다 크면, 지금 6대 6대 6이라는 게 그거죠. 나머지는 어디로 와요? 그냥 스택업. 즉, 밑에 그냥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바일과 태블렛과 데스크탑. 이번에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엑스트라 스몰, 스몰, 라지인 경우에, 지금 12여, 전체를 다 쓰다가, 6대 6을 쓰다가, 그죠? 8대 4를 쓰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지금, 아, 지금 이게 사이즈가, 제가, 엑스트라 스몰로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전체를 다 씁니다. 12,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스몰로 가니까, 6대 6으로, 반반씩 나눠졌고요. 그죠? 반반씩, 그리고, 더 가니까, 아, 아직은 스몰이네요. 자, 라지로 가니까, 8대 4로 배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스케일업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6대 6일 때, 4대 4대 4, 지금 4대 4대 4죠? 그 스케일업 돼서, 근데, 가장 큰 때는, 이와 같은, 6대 6으로, 6대 6으로 나눠 쓰는, 그러한 배분, 그, 소위 비율을, 잘 기억을 하셔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리어 플로트,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그, 컨텐츠가 고르지 못한, 그런 경우에, 접히는 게, 이상하게 접힐 수가 있는데, 스택이 막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클리어 플로트를 클리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쓰는, 그 특별한 클래스가 있어요. 클리어 픽스 라는 클래스를, 집어 넣어 주면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볼까요? 여기 하나의 행이 있는데요. 지금 그, 컬럼을 어떻게 나누는지 볼까요? 6대, 6으로 나눴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용이 얼마가 안, 보면은, 또 6대, 여기, 클리어 픽스 라는 것을 해 주고, 6이 또 나오는데, 이건, 이 example 직접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조금, 말로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엑스트라 스몰이니까, 엑스트라 스몰일 때를 먼저, 그걸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엑스트라 스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의 윈도우로, 지금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컬럼 1이, 반을 쓰죠. 컬럼 2도 반을 쓰죠. 그 다음에, 컬럼 3, 컬럼 4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된 건가 볼까요? 지금 보면은, 그 하나의 행으로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컬럼은 6 컬럼을 쓰고요. 두 번째 컬럼도 6 컬럼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클리어 픽스, 비서블 액세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 커멘트 아웃을, 이거를 확장해서,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즉,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클래스인데, 그 부분을 디세이블 시켜버린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볼까요? 첫 번째 컬럼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나오고, 이것이 그냥 여기에 스택업, 계속 쌓입니다. 왜냐하면은, 빈 공백이 있으니까, 이게 그린 플로팅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플로팅 돼서, 여기에 착착착 놓이는 겁니다. 만약에, 내용이 여기 또, 컬럼 2가 조금 길면, 만약에 두 줄로 되어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만 사용하고, 우리가 나머지만 또 여기로 오겠죠. 좀 복잡해져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이, 이 클리어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가 언커멘트 해가지고서, 살펴볼까요? 그, 클리어 픽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그 부분에서, 더 이상 플로팅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줄로 내려가라는 얘기에요. 이 나머지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다시피, 새로운 줄로, 컬럼 3와, 컬럼 4가, 새로운 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리어 픽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옵셋은 말 그대로, 이동시키라는 얘기에요. 지금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5대, 5로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12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작은, 스몰 사이즈일 때, 옵셋 2를 또 추가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컬럼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왼쪽에다가, 2컬럼을 더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에요. 이그젬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요. 지금 이게, 엑스트라 스몰로 되어 있나 봅니다. 스몰로 사이즈를 바꿔서 볼게요. 자, 보면은, 하나의 행인데, 5대, 5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껴는, 이거구요. 두 번째 껴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뻥 뛰어있죠? 이만큼이 컬럼이,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옵셋입니다. 옵셋. 즉, 2컬럼을 옵셋으로 주라는 얘기에요. 이동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전체 12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마찬가지로, 미디엄일 때도 했나 볼까요? 미디엄 6이고, 미디엄 6인데, 이때는 옵셋을 0으로 줘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를 좀 더, 제가 줌아웃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 반반을 딱 쓰는, 6대 6이니까, 옵셋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합이 12이어야 되니까요. 5대 5대 2이니까, 적절하지만, 미디엄일 때는, 6대 6대 0이 되어야지만, 적절한 겁니다. 옵셋은, 컬럼을 조금 안쪽으로, 또는,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구요. 푸쉬 또는 풀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클래스 이름에, 푸쉬라는 말과, 풀, 말 그대로에요. 푸쉬는 미는 거구요. 풀은 땡기는 겁니다. 지금 원래, 스몰 사이즈일 때, 4대 8로 만들었던 것을, 지금 8대 4로, 지금 바꿔 놓기 위한 건데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원래는, 스몰일 때, 지금 스몰이 아니라, X라지인 것 같네요. 제가 스몰 사이즈로 만들고, 자, 이 정도가 스몰일 겁니다. 이 정도가, 지금 보면, 4, 8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는, 8로, 푸쉬를 해버렸구요. 8로 쭉, 눌려 버렸구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4에서 8로 늘어난 것이니까, 푸쉬이구요. 그 8에서, 4로 줄어드니까, 당겨서, 이렇게 작게 만들 때, 컬럼 배분을,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푸쉬와 풀입니다. 뭐 사실, 원래 거를 바꾸면 되긴 되는데, 때때로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컬럼의 순서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